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는 뚜렷한 이슈가 없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없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가지 반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전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고 난 뒤에 청와대 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화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당 4분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혁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당의 지지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586세대들의 퇴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팬덤에 어존하고 있는 이 정치를 건전한 정당정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상당수 586운동권들이 지금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에 반대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측 간의 충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다시 두 달 만에 인천 개항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을 상황인데 본인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방탄 출마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공항과 철도, 정기, 수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영화를 꺼내고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 그러니까 여권에서 또 북민의힘에서는 민영화 민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민영화 반대한다 하는 것을 이슈를 꺼내들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몰려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깨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지만 그게 먹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영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거기서 동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민영화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민영화가 어디서 누구에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도 없고 설명도 없이 바짜고짜 민영화 반대를 들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 없었다라고 밝히니까 그러면 아예 민영화를 반대하라 그러면 민영화 반대에 찬성하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무슨 이슈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리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영화 반대를 막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걸 이슈로 삼았는데 이게 먹히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떠들고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나서서 민영화 할 계획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명하게.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책에서 나온 발언 또는 본인이 국회에서 나온 발언 이걸 가지고 지금 민영화 반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인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김대기 실장은 지난 2013년에 출간한 책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항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2013년의 책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을 우리 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 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낸 책 9년 전에 낸 책의 그런 언급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지금 딱 잡아서 이게 민영화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전력지분처럼 우리 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일부를 민간에 팔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인천 계양에 출마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인터넷 펜카페에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 이걸 내쉬어오면서 같이 싸워달라 하는 글을 올리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산업 민영화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재명은 자기가 불리한 프레임에 지금 방탄출마다 그리고 박지원과 아내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검수, 왕박 이후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가 지금 2013년도에 출간한 책 그 책의 한 구절을 보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 같이 싸워달라 하는 것은 지금 선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부 정책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또 공격 민영화를 통해서 자율 경쟁을 촉진하겠다 시장에서 이런 걸 발표해서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민영화에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니까 지금 청와대까지 나서서 아니 민영화 검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민영화 민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 이재명식의 이런 선동이 그것도 핀트를 잘못 받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민영화 이슈를 꺼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나섰고 여당이 나섰는데 아니라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광우병 사태라든지 또는 생태탐, 패러가모 이런 것처럼 마구 주장해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그래서 선동하는 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장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반대하자. 민영화 하면 이를테면 의료 민영화 하게 되면 감기 치료받으려고 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철도 민영화 하게 되면 요금이 오른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민영화 프레임도 일종의 선동이다. 그러니까 선동하면 다 먹히들 줄 알고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도 이재명의 몸통이 아니라 윤석열 몸통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영화 같은 걸 보면 그동안 이 야권에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먹혀질지 않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의 밑바닥과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